배우 박은빈이 근황을 공개했다. 박은빈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. 사진 속 박은빈은 카메라를 봐라 보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. 청량한 매력이 돋보인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상큼하다. 여름과 잘 어울려 빨리 컴백하자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. 김플립기 자. leaf골백etvriport.co.kr 사진은 인스타 그램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제배포 금지